다음 크레이시 오버 유? 헤이! 노 스포일러! 크레이시 오버 유 크레이시 오버 유 크레이시 오버 유 크레이시 오버 유 이건? 어? 이거 하나? 이거 아 이거 좋은데요? 이거는 이거는? 아니면 이렇게 하면? 이거 좋은데? 식탁을 이렇게 크레이시 오버 유 이거 이런 느낌도 날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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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건지 표정으로 보여주세요 표정으로요? 봐봐요 컨펌 받으세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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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노래를 듣고 이게 맞았는지 꼭 평가해주세요 블링크 뭐야 저게 오케이 일단 붙여 저희는 카페에서 불렀어요 왜냐하면 사망극이 있어요 봐봐요 우리 둘 카페 마시러 온거야 이렇게 카페인데 책도 읽으면서 카페 마시고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괜찮죠? 네 괜찮습니다 사망극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케이 인정 그러면 저희 애프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